하지마시오.. 하지마.. 그만 그만 그만.. 나 가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 하지마시라니까요.. 어머나.. 하지마라.. 2019년 8월 1일 스타트 고우 엉?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방금 틱틱소리 났는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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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관들지마.. 거기 지금 상 뒤에 있지.. 맞지?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와 이쪽으로.. 누구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하지마시오.. 누구요 당신? 누구요? 나오시오..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나오시오.. 이쪽으로 나와.. 안 나오려고.. 그만.. 하지마시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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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시오.. 하지마시오.. 하지마.. 아.. 와..보셔! 와..보셔 어디요? 와..보셔 어디야? 와..보셔 어디야?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알았어.. 당신 누구야? 뭐야..? 하지마..! 하지마라 했어요?? 하지마..!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기다려 당신 기다려 나 오늘 가만 안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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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야? 방금 뭐야? 여기 전자레인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여성 여자요? 또 만지요 여자요 여자냐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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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 그래버라 지금 나한테 그래버렸어 지금 나한테 그래버렸어 그러면 내가 바로 확인을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겠지 그러면 내가 바로 확인을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겠지 내가 바로 확인을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겠지 그만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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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자, 이 얘기로 합시다 그만!! 그만!! 자, 이 얘기로 합시다 나를 아주 맘만하게 봤어 그만.. 나를! 그만 하라겠어 그만 하라겠어 그만 하라겠어 그만 하라고 뭐야..? 그만 하라 뭔 소리야..? 왜 그쪽으로.. 뭐야..? 뭐야..? 하지마시라니까요 어메! 하지 말아서 하지..파라.. 뭘 어디를 갖고 가요? 하지 마라 깨라 하지 마라.. 제가 궁금한 것은.. 나이.. 그리고.. 언제부터 지금 여길 계셨고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렇게.. 이 구천을 뜯었는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왜 여기 머무르는 이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으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스물여달? 조금만 진정하시고 전체 말씀하세요 뭐.. 목이 메인인가 본데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3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만 말씀해 주시면은 교통사고 나셨는지 혹은 무슨 앓고 계시던 병이 있었는지 방금 뭐라.. 가..? 가쁜 가..? 가쁜 가..? 가라고요? 기분 나빠..? 기분이 나쁘다고요? 좀 그렇네요 저는 생각해서..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저는 생각해서.. 가출 예의는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안에서 잔치상을.. 제사상을.. 차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해드렸습니다 말씀 안 해주실 겁니까? 아니 왜 말씀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찝찝한 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오